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산 서구에 있는 꽃동산에 왔습니다. 와 다육이들이 가을이 되면서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와 오늘도 비가 뽀슬뽀슬 내리고 있어요.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육이들이 그래도 가을 조금씩 되면서 색감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케라리언인데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빨갛빨갛해지면서 어머나 너무 새색시가 됐어요. 케라리언 이 아이가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예쁘죠. 와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 이 아이가 가격도 저렴하고 와 이런 아이 구매해서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케라리언입니다.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와 여기에 이 아이들 진짜 예쁘죠. 와 여기에 있는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에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와 만원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가을 되면서 비가 이렇게 오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뻐집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와 9cm 10cm 하는 아이예요. 아 이 아이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 키워오고 싶죠. 와 가격 진짜 저렴하고요.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유아이는 짧은잎적성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거 이름 해놓는 거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유아이는 짧은잎적성 유아이 만6천원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데 어우 정말 예쁘죠. 싱그러워요 아주 색감이.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여기 있는 유아이도 작은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만원짜리로 보여드릴게요. 유아이 말고 저렴한 아이가 저쪽에 또 있습니다. 작은아이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아이는 스타마크 만원입니다. 와 진짜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와 유아이들 만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뻐요. 사이즈도 볼게요. 이렇게 9.5cm 되는 이 스타마크 유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제스타로 갑니다. 제스타 유아이 3천원이에요. 와 가격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아이 3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엘레강스 3천원입니다.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 입장이 통통해요. 유아이 3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옆으로 갈게요. 와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데려다 놨는지. 핑크 크리스탈. 유아이 6천원이래요. 와. 이 색감 정말 예쁘죠. 와 이거지마 이거지마.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핑크 크리스탈 6천원에 올려드리고요.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 유아이 4천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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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합니다.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 4천원에 올려드리고요. 뱀바디스. 여기 있는 아이들은 6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라즈베리. 유아이 라즈베리 14천원이에요.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라즈베리. 유아이 1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자 양진 갑니다. 양진 만원이에요. 이렇게 아빠 밥그릇에 이렇게 꽉 찼어요. 얼굴이 와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유아이 사이즈 보면 이렇게. 자가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자를 갖고 다니는데 자가 모자랄 정도예요. 양진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멀티 철화 유아이는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하엽이 이렇게 져있고 건강해요. 자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어요. 유아이들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유아이는 또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오렌지색하고 이렇게 노란색 또 연두색 이렇게 어우러진 색인데 진짜 칼라입니다. 칼라. 자 유아이 멀티 철화. 자 먼디 철화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저쪽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와 유아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생장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철화라. 와 이것 좀 봐. 진짜 예쁘죠. 얼마나 단단한지. 와 진짜 이것 좀 봐. 유아이가 만원이래요. 만원. 다육이들이 탐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레몬노주 금입니다. 이 아이는. 자 12,000원이에요. 자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이 필 것 같아요. 금방.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레몬노주 금입니다. 자 12,000원입니다. 레드 엣지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하고 아랫입장하고 색감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 유아이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10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레드 엣지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조한 다니엘 3,000원에 올려드려요. 얼굴이 이렇게 3도씩 합니다. 자 여기도 3도 하고요. 요쪽으로 갈게요. 레드 콘 유아이 3만 5,000원이래요. 레드 콘. 와 요것 좀 봐. 저는 요렇게 작은 아이들이 더 예뻐요. 요런 아이들도 물론 탐이 나죠. 그런데 요렇게. 자 아가처럼 핀 달고 나오는 애들. 자 엄마 얼굴에 요렇게 핀을 달고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 앙직맞고 예쁘죠. 자 유아이 3만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요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사이즈도 진짜. 어머 이것 좀 봐. 14cm 합니다. 14cm 하는 레드 콘 35,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는 라임 앤 칠리. 유아이 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자 요게 몇 개의 얼굴을 하고 있죠. 둘렌 여섯 일곱. 둘렌 여섯 일곱. 요렇게 생겼어요. 유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에. 꾸동산인데요. 와 이거 다 어떻게. 진짜. 루비. 루비. 턴트.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프랭크. 요아이 8만원입니다. 요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늘 여기 꾸동산에 와서 예쁘다는 소리를 몇 번 하고 가야 할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프랭크 8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자 목배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통실통실하고요. 와 나무입니다. 나무. 요런 아이들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썬스타. 여기 새로 또 입고가 됐네요. 처음 찍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또.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한몸이에요. 와 입장 끝에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요런 아이들.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요기 빨간아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들이 4,000원이래요. 요거 두 개만 합식하면 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아이.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불났어요. 불났어. 요렇게 예쁜 아이 있나요? 진짜. 밥그림이라고 합니다. 요아이. 와 연두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와 하루개달게 요렇게 빨스니로 변했어요. 요거 좀 보세요. 완전히 빨간 사과.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밥그림.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밥그림. 12,000원입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 요아이.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입장이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요아이. 피델리오. 요 피델리오.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저도 요 피델리오 키우는데 진짜 예쁩니다. 요아이 물들면. 요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선세이션 군생. 요아이 12,000원이라고 합니다. 군생이래요. 요아이들. 자 요기에서 조금 아주 작은 아이로 뽑아볼게요. 큰아이는 입 떨어질까봐 뽑을 수가 없어요. 요 작은아이가 사이즈가 요렇게 좋아요. 요것 좀 보세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선세이션 군생.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로망 군생입니다. 자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예전에 엄마가 아빠 밥풀 때 요 밥그릇에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퍼 놓으면 진짜 밥이 예뻤거든요. 근데 요아이가 밥그릇입니다. 밥에 밥 퍼 놓은 것 같아요. 저희 아빠 밥 퍼 놓은 것 같아요. 자 요아이 로망 군생. 1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꽉 차 있어요. 얼굴이 여기저기 이렇게 삐짓고 나오네요. 요아이 18,000원이고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요아이 2만원. 와 카시오 적금은 2만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종류별로 크기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요기 있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요거 하나만 들어서 와이샤.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진짜. 와 춤을 추는 아이 같아요. 요렇게 사폴 사폴 라폴라폴 춤추는 아이 같은 카시오 적금 요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보다 또 큰 아이가 있습니다. 에보니 실생으로 키운 아이 요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는 팔이 안 닿아서 요렇게 멀리 찍을게요. 사랑무 요기 있는 아이는 6,000원입니다. 요 색감 좀 보세요. 6,000원짜리도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요아이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에 에스메날다 철화입니다. 에스메날다 철화인가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에스메날다인가요? 에스메날다 철화인가요? 에스메날다 같아요. 요아이 2만4,000원입니다. 와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비맞아가지고 사장님이 비를 맞춰가지고 요아이들이 너무 웃고 반기는 것 같아요. 보양 먹었다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레온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레온라이트 14,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빼곡해서 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옆구리에 있는 아이 뽑을 수 있는 쉽게 뽑을 수 있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 끝에 입장이 빨개지는 아이예요. 자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색감이 요아이 조금 빠진 아이예요. 요아이 물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레온라이트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홍상생술 12,000원입니다.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요렇게 보면 15cm 15cm 이상 하는 아이 홍상생술 홍상생술 요아이는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요게 있는 아이 요렇게 별처럼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귀여워. 요렇게 생겼어요. 미니 벽어연 요아이 14,000원입니다. 와 요아이 진짜 예쁜데요. 자 별나라 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와 여기 지금 몇 센치 화분에 심어져 있죠.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미니 벽어연이 여기가 꽉 차 있어요. 자 요아이 14,000원이고요. 장미 월령 장미 월령 요아이 2만원입니다. 요 밥 좀 보세요. 요렇게 자 삥삥삥 다 밥이에요. 와 요기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까? 자 요렇게 삥삥 이쪽저쪽 다 밥이에요. 요렇게 자 요런 아이들 2만원입니다. 어머 이거 진짜 다글다글 숨 쉴 구멍도 없네. 요아이가 2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장미 월령입니다. 여기에 샴페인 군생 보여드릴게요. 요 대품의 왕대품 요아이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대품이에요. 대품 군생이래요. 요아이 6만원 요기에 있는 요아이도 6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요아이 한 30cm 돼요. 한 30cm 되는 샴페인 군생 6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아이도 6만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멕시코 로라 멕시코 로라 요아이는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꽉 차 있어요. 화분에 요아이도 똑같은 아이고요. 와 요쪽에 노지월동하는 아이 아주 강한 아이 요아이는 아틸란티스 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는 노지월동해도 잘 견뎌주고 아주 단단한 아이 강한 아이입니다. 요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이 너무 예쁘죠. 와 요렇게 생긴 아이들 요아이들 8천원에 올려 드립니다. 노지월동하는 아이예요. 옆으로 갈게요. 블루드래곤 요아이 만원입니다. 와 입장끝에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아이가 점점 요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요기까지 요렇게 예뻐지는 블루드래곤 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피카츄 와 피카츄 사탕도 있는데 사탕처럼 아주 맛있을 것 같은 그런 피카츄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색감이 금방 예뻐지겠어요. 요아이 9cm 되는 아이예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여기 수정 같아요. 수정 비 맞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1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